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집안에 절대 두면 안되는 물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풍수 개운템이라 보셔도 되고 물건이라 보셔도 되고 상징성이 조금 강한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집안에 두면 안되는 첫번째 물건은 바로 이런식으로 달마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달마도가 안좋다는 것은 아니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달만데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집안에 두면 수맥을 차단해준다는 말도 있고 사기라 그래서 안좋은 기운을 잡아주며 재물운을 또 불러오고 귀신을 쫓아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인도에서 출생했다는 말도 있고 파키스탄에서 출생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달만데사께서 중국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닌데 그것은 아니고요. 중국선종의 초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만데사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기록이 위인전에 연대기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약간 신화적이나 설화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시대 기준으로 약 1500년 전에 인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깨달음을 얻고자 동굴 안에서 9년동안 수련을 하면서 잠에 들지 않으려고 눈썹을 뽑고 눈꺼풀을 뜯어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두면 또 이런 안좋은 기운들을 잡아준다고 알려진 요소가 있고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말 그대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네 자신이 곧 부처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석이라든지 사상보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깨달아 먹을 수 있다. 요런식으로 말을 남기셨는데 인생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쓰지 않고 진리를 깨우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일깨워주고자 노력하신 달마대사이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우한을 잡아주고 수맥을 차단해준다. 그런식으로 알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일화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상징성보다는 실용성을 중요시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아주 유명하길래 제가 많은 집을 방문하거나 많은 가게를 다니면서 이 달마대사가 걸려지는 것을 유심히 살폈는데 공통점이요. 망한 가게나 망한 집에도 이 달마대사가 있었고 잘되는 집에도 이 달마대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달마대사 그림을 집안에 두고 기분이 좋다 그러시면 두시면 되고 이왕 두고 싶으면 수행을 오래 하신 그런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내공이 깊은 그런 역수련에게서 받은 그런 그림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것이 현대에 내려오면서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개운이라든지 행운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조금 상업적으로 변색이 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공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달마대사의 그림을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이나 그런 식으로 너무 고가의 그림은 굳이 둘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나 선행, 진리, 그리고 깨달음, 집안의 우한 이런 것을 제거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수련해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본인이 예를 들면 부족을 써주거나 그런 것은 금액을 비싸게 받던 본인의 자유지만 이 달마대사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가르침을 주신 분이지 본인을 팔아서 돈을 벌어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것 말고 주변에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공부를 오래 하신 그런 분이 그려준 달마대사를 집안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도요? 어... 이걸요? 제가 행주 상상에 가서 가면 방문객들에게 좀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달마 그림이거든요. 처음에는 인쇄본이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주시길래 받아와서 집에 둬보고 다방면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누가 기분 좋게 준 선물도 달마대사 그림이라 하면 두셔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집안에 절대 두면 안되고 버려야 되는 달마 그림은요? 여러가지 인쇄본인데 비싸게 산 경우 아니면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누가 보더라도 덩탱이를 쓴 것 같은 경우 달마대사 그림을 집에 두고 하는 일도 없이 정말 일이 안풀리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달마대사 그림을 치워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마대사의 그림을 두는 것은 반드시 형화방에 두시거나 집안에 안좋은 살기들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덕방은 굳이 두시 필요 없고 형화방에 안좋은 기운들을 조금 잡아줘야 되는 그런 기운들이 있거든요. 복덕방이 뭔지 모르겠다 형화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한 3,4번 정도 올려드렸거든요. 댓글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번째 집안에 두면 안좋은 물건은요. 이런식으로 호랑이라던지 사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호랑이 그림을요 제가 집에 두는 이유는 제 사주에 이 인목이라는 요소 호랑이란 요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원숭이띠라던지 아니면 닭띠라던지 돼지띠라던지 그런식으로 이 그림과 상충하는 그런 띠의 분들이 이 호랑이를 두시면 절대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대단체분들은 사주를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이 잘 안풀린다. 뭐 한일만 잘 안되고 뭘 시작되면 잘 안된다. 그리고 건강이 안좋고 특히 간이라던지 허리 그러면서도 약간 좀 사고가 많이 난다. 악몽 많이 꾼다. 그런 분이 계신데 만약에 이 호랑이 그림을 집안에 두셨다면 반드시 치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호랑이 그림을 집안에 두고 싶으면 동쪽이라던지 남동쪽에 잘 걸어두셔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랑이는 문충을 피해야되는데 문충이 뭐냐면 그냥 문 열었을 때 딱 보이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게 문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식으로 운이 안풀리는 집안인데 호랑이 그림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기운이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치우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집안에 두면 안되고 바로 버려야되는 그런 물건은요. 바로 부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보면요. 전문가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본인의 분야에서 장인이 많은데 이 장인과 전문가보다 많은 것이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력이 높고 마음이 진실된 사람이 내려준 부적은 집안에 둬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상술적으로 금액만 뻥튀기해서 그런식으로 부적을 판매하는 분들에게 부적을 사서 집안에 걸어두시면요. 정말 많은 우안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제가요. 예전에 진짜 어려운 집을 방문했는데 와 거기 집안에 부적이 오만부적이 다 있더라구요. 심지어 냉장고에도 부적이 붙어있는거 봤는데 그런식으로 미신을 맹신한 것은 반드시 좋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이 정말 마음이 깊고 동해야 어떠한 것이 힘을 발휘하는데 이런식으로 상업적인 요소가 너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마케팅이지 절대 개운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사주를 보고나서 와 이 사람이 정말 잘 맞춘다. 아니면 점을 보고나서 와 이 사람은 믿음이 간다. 그런 분에게 가서 받아야지. 야 알고보니까 저 사람 무슨 도사라더라. 어디서 진짜 유명하다더라. 야 이 부적 받으려면 조금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뭐 하나당 싸게 해서 한 2천만원 한다더라. 여러분 제가 말하는게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적을 집안에 두면 하른 족족 일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첫번째 닮아 그림 본인의 기운과 맞지 않을 경우 두번째 호랑이 그림이라던지 사자 그림 마지막으로 부적은 웬만하면 집에서 치우시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집안에 새롭게 인테리에 꾸미거나 청소를 깔끔히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운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시노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